오늘의 특혜 모임이 올해로 6주년이자 바로 오늘이 300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모아서 일어나세요. 저희가 매번 절해야죠.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300회 6주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잡혀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먼저 가고 좋아요. 좋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근데 사실 저희 무지개 모임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물고 뜯고 씹고 즐기기 바빴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좋은 얘기 덕담 한 마디씩 하면서. 왜냐면 300회잖아요. 칭찬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죠? 칭찬은 보물찾기와 같아가지고 많이 찾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요. 못 찾으면 끝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접 찾아라. 목자 좀 울면서 집에 가.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 아빠 엄마도 봐보라. 오늘 굉장히 스타일 오늘 좋으십니다. 아 그래요? 어머 너무 예뻐. 저 통발 안 돼요. 즐거워. 공작사는 2년같은데. 저는 소주병. 소주병. 저는 진짜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카메라 돌기 전에 저한테 고동같다고 하셔서. 저한테 고동같다고 카메라 도니까. 그렇게 거짓방송 하실 겁니까? 이 머리까지 쭉 보니까 약간 참소라 같은 느낌. 네? 참소라. 네 참소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훈 회원님께. 알겠습니다. 손 이렇게 다 잡으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정말.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뭐가 있었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까? 뭐가 있었지? 조금만 더. 뭐 하여튼 뭐 진짜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훈 회원님이 윤호 회원님께. 둘이 서먹 서먹 할텐데. 둘이 서먹 서먹 할텐데.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성훈 회원님. 나이는 알고 계세요? 예 저보다 어릴 거예요. 아 예. 저보다 형이란 사실은. 예예. 그 정도면 됐지 뭐. 예예. 일단 뭐 저한테 없는. 평상시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원중에 따위나지. 예예. 이렇게 긴장했네. 잘생겼네요. 아유아유 잘생기시고. 아니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아유아유.